부채 달리는 아시지 않나 저 시라노이 마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 성을 붙여가지고 시라노이 가지고 성 정도는 붙여야 진심이지 아 이뻐요 그죠 그죠 그 우주선 서로 기뻤으면 됐어 인감은 아니어도 어 그러게 화면 나갔는데 언제부터 나가 있었어? 어 들었어 지금 들어왔어 아니야 잠깐 그랬어 지금 들어왔어 어 그래요 어 불과 한 30초 전에도 들어와 있었어 으흠 내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 이정도면 끝나고 페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케이싱을 하지 못해 움직임! 새로운... 오! 오! 새로운... 새로운 적이 있네? 어 뉴... 뉴패턴이다 와... 되게 아프진 않은데 저거 때로 올려와서 터지면 장난 아니겠다 저런 친구 짜증난다고 맞지 맞지 계속하려면 공격팀은 제시되라 오 오 오 오 오 그게 뭔데 어 아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디디, 디디. 천장 해, 천장 해. 작은 애들이 빨리 죽어서 다행이네. 어, 디디. 저, 저... 디디, 디디. 앞에, 디디. 어디에? 사방에. 으아... 선생님들, 좀 뒤로 와요, 좀 뒤로 와. 이쪽에 있으면 애들이 모이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전략자 전략자 어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와요 저기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 내가 자를게요 왼쪽 봐줘요 누가 저 밑에 가운데 아 왜 터지는 애들하고 겸이랑 같이 나오지 그니까 아 네네가 사람을 물어서 그렇게 되나 어 그럴 수 있겠 그럴 수 있잖아 그러게 그러게 보통은 이렇게 보이지는 아는데 아 우리가 하프라이프 멀티 안 만들어주나 하프라이프 멀티 안 만들어주나 근데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아닌가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아닌가 생각하다 지금 왜 도로 가는 거야 왜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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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많이 와 뒤에 많이 와 뒤에 많이 와 다 없어 좋아 하하 지갑 없어 지갑 섰으면 제모 올리샷 공격은 최고지 그러게 야 탄약별이야 어 나 나 계속 그 에프 눌러야 되는 아 이거 뭐지 이거 상호작용 해야 되는데 제모 눌러서 기술서 아 나 순간 옆에 적인줄 알았어 저를 좀 정같이 모시긴 하죠 어? 어? 여기 이 괴물이 봐 왜 무서운데? 약간 이집트 느낌도 나네 그러게요 와아 멋있네 아이고 오우 좀 단단해 더 많이 있어? 아닌데 어 이거 봐 이 홀로그램 한번 봐요 여기는 무슨 빨간색 좀 있어요 거기로 가야 우리 우리 어디인지 볼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와아 이게 온다 앞에 온다 앞에 온다 거미 온다 어? 약간 그런 느낌 응 영화 보네크스에 그런 느낌의 의자이셨어 네네네 딱 끝? 네 여기여기여기쪽 네 오오오 만가 어? 진짜 응 저는 좀 직관층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좀 이런데 그냥 이 작은 거 잡을 때 그 나는 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그냥 이 작은 거 잡을 때 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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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암호 박스가 있다면 필요 없는 총이긴 하지 어 이상한 소리가 나와 네 거기 오우 페이프 고맙습니다 네 그냥 작아 막 번총으로 우리 팀이 지금 이렇게 딱 풀피로 맞춰졌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 어헝 왜 왜 기분이 좋아? 그니까 우리 팀이 전부다 체력이 지금 풀이잖아요 아 네네네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SIM 에게 케어하고 있는 기분이라 힛 나 킬러 타입인가봐 오 전소 전비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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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없다 이 외계인들이 이거 만들었을까? 아니면 이것도 다른 어이 이거 먹어! 펑 지혜전선 자 한번... 어... 박스 필요해요 오! 양방향이네 어디야 오! 두 번! 오렌저기 오렌저기 큰 거... 큰 거 사운드 나는... 네... 빨간색 점 와! 이거 뭐야! 다른 주 자... 기술 타이밍은... 전기구이 좋아한다던데? 제 타이밍 너무 좋았다 아... 여러분들 기술 타이밍 둘 다 너무 좋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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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투명 자신을 투명시킬 수 있어요. 네네. 그냥 레이더에 빨간색 점이 있으면 그런 자신을 투명시킬 수 있는 적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거 열 수 있을까? 아? 너무 앞서 가지마. 방금 내 화면에서 아무것도 없다. 다행이다. 잘렸어. 어... 네. 오른쪽은. 왼쪽에도. 컷? 컷? 뭔가 컷? 적들을 컷? 어. 오오. 뒷벙기입니다. 왜? 어? 여기서 밑에 보니까 느낌 좋았어. 어? 뒤에 뒤에 되었나? 어? 지민인데? 어? 네. 음. 그런. 투명. 투명인거. 어? 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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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순간이동하고 있어. 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으으으. 단약이 떨어졌어. 단약 박스 없죠. 까비 얘는 위험해 기소령인가 5초 죽였어? 아니면 변화점에서 살아있어? 살았어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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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빨라 아 다행이다 나 이번엔 좀 잘 찾았다 오 잘 찾았다 어떻게 해? 아 너무 좋아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가 먹어 어어? 오른쪽 다행이다 모두가 순간이 좋아 대화면에서 그래요? 전 힙하고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소비 소비 어디야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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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위에 뭐 네 어 여기서 이런 타이밍에 멈추면서 답 안나오네 어 엄청 멈추고 있다 네 저도 조금 멈췄어요 보통 그냥 새로운 방에 들어갈때 조금 멈춰요 무슨 로딩 로딩할때 약간 어 여기 커버 많이 있는걸 보니 여기 한번 다시 사와야되요? 어 어 여긴 뭘 작동할 수 있는것 같은데 어 어 아직 아직 다행이다 아 저는 센트리건 한번 놓을거에요 오케이 여기 하나 그리고 가운데 근데 보통 상자 주는데 상자를 안 준다 그리고 이거 이것도 난 맨 마지막 스테이지를 위해서 아껴둘게요 아 어 어흐 우리 시도 우리 시도 오랜만이야 작동할까 어기 고고고고 고고고 아 신이 게임을 디펜스 하려고 하는게 인기네 컨트롤 룸이 닫고 맞지 맞지 이생한 저기 나와요 아니 그냥 이렇게 보여서 아니 그냥 이렇게 보여서 어우 깜짝이야 엄청 단단하다 아 불타서 그렇게 보여서 으허허허 아우 어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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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흐 아우 아우 잡은 것 같은데? 오케이 메모리코드려 여기 뭐 있을까?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볼꺼야 저거 2층으로 가라는건 뭐야? 아 2층으로 가나? 어떻게 올라갔어? 저거 2층으로 가고 싶어요 저거 2층으로 가고 싶어요 그 뒷길에 오면 돼요 그 길 안에 있잖아요 그 2층 가는 길들이 열려요 네 근데 탄약 채워야돼 근데 탄약 채워야돼 오 저 벤지 올라가요 형님 저쪽 끝에 갔다와줄래요? 하고 있어요 저도요 아 생각보다 여기 애들 쏟아져 나온다 아 그래 갈까?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래 근데 거기서 나만 버리고 가는건 아니겠지 어 어 우와 여기 아마 많은거 같겠다 이 길이 네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이건 무덤이에요 이거? 여러분 뭐 들어 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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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영망이 있어 음 음 음 음 아 어 맛있다 아 아 그냥 저 문으로 나가는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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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가자 왜 못 올라가 올라가죠 올라가죠 지금 보니까 아침 방송은 마이크 안되는거 아직도 그런가요? 아 아니 그 마이크 때문에 그런거 아니었어요 그냥 인터넷 바꾼 김에 마이크는 애초에 껐었어 애초에 마이크 끄고 한거였어야 시도 그냥 인터넷 집에 바꿨거든 바꾼 김에 테스트한거 캣 김배님 뒤에 그냥 누가 오 오 다들 날 잊은 줄 알았어 멀리 도 갔더라고 여기 안 앉고 싶어 아 오오 오케이 버스방인거 같아 흑돌 газ 판빈 암호 다있아 제대로 사우나 진짜로 사우나 타였만 샌드 린 гораздо 샌드 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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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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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이거 작동해야 돼요 자 작동할게요 다 준비됐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작했어? 네 왜 무슨 일 있어? 서주 중인데 지금 내가 화면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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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뒤에? 아무도 없네 펑이 많은데 방향 정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펑크님이 가운데 맞을 수 있어요? 어 저건 뭐야? 터뜨리는 거다 아 뒤에 또 하나 있.. 아나스 어 내가 왼쪽 볼게요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밀리면 말해줘요 그냥 청장에 더 많이 있어야 돼요 두 명 있는 두 명 있는 여기가? 거기에 있는 으응 도망갔어 진짜 빠야겠지 밀링 어디야? 뒷범키네 바로 뒤 나이스 나이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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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샌드리가 뭐 어디야 어디야 저거 있네 대개장 트 접속하기 개 캡패터를 짜는 것 같아 좋겠네 방앗도 이럴때는 머리 잊게야돼 이게 뭔데? 아 우리 아마 다른쪽으로 가야돼? 가는가? 저기로 가야될 것 같아 70미터? 정면 어어 저 한번 거기로 갈게 아 여기도 상자 있어요 아 여기 이 공간에서 기지방어 두 번 하나? 그러기엔 재미없는데 명령 입력하기 편기 파괴하기 아 정장은 뭐 다시 깨야 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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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오 많이 와요 어어 아 당약 필요해요 아 아 아 아 된다 나 마이크 못쓰는거 아직도 그런가요? 아 뭔 소리야? 글쎄오 아 나이스 후우우워 어디야 왼쪽에 더 부서야 어 아여긴 내려가래 펠킹 맞구드라옹 이 방에 저기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레이브에 있더라 레이브에 좀... 아마라 네 감사합니다 모이스 모이스